3명만 불러서 정강이 한 번 차봅시다. 서운함을 느꼈던 세 분을 다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세원이요. 쟤는 한 번 걸릴 줄 알았어. 쟤는 깜짝대죠? 얘는 어떤 식으로 형한테 해요? 어떤 식으로? 가끔씩 와서 그냥 아들 잘해, 좋아한대. 아들 잘해, 좋아한대. 내가 아빠라 했는데 아빠 형사를 한다고? 막낸데, 막낸데. 원래 한 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다들 잘 가. 다들 잘 가. 야, 형한테. 그러니까. 누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형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들이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형한테 이렇게 놀지네? 아니, 이었. 아니, 이었. 제가 언제. 우리 형한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또 한 번. 세훈이 형한테 앞으로. 오케이. 세훈아. 진짜 앞으로. 앞으로 형한테 그러지 마. 네. 욕하려고 그랬지? 욕하려고 그랬지? 뭐야? 이번엔 마지막 풀 파워. 라스트에 라스트.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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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루안 어떻게 하는데 형. 그치, 이거. 클리 와서.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이거야. 야,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근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루안이가 많이 받아주는구만. 네, 착하니까. 착하니까. 페이가 동생들도 막 편하게 하는데 일단 때려. 야. 풀 파워. 풀 파워. 카이. 네. 형과 안 웃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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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에? 세우리 형 씨. 그래, 그래. 마져봐. 아, 맞는 거냐. 카이 한번 때려봐. 루안 잘 봐요. 네, 네. 루안은 건데 지금. 네, 네. 이 정도는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원 맞춰. 정답. 세웅 맞네요. 아, 참. 아, 참. 아, 참. 야, 이거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너무한다. 너무하잖아. 너무 세게 때렸잖아. 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너네 분명히 싸워. 여기서 한 번씩 나라고 하잖아. 그래, 이건 너무 세게 때렸어. 정두가 있지. 정두가 있지. 너무한다.